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마그넷사인 전문기업 빅베어사 JU1810 설치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빅베어사의 주요 생산제품인 마그넷사인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마그넷사인이란 출력물을 자석 시트 위에 부착한 다음 원하는 공간이나 차량에 부착하여 활용하는 사인물을 말합니다. 특히 누구나 간단하게 탈부착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많은 마그넷자석 광고입니다. 빅베어사는 그동안 출력물의 합지 공정으로 마그넷사인물을 생산하셨는데 JU1810 도입으로 합지 공정 없이 UV 프린팅을 활용한 고품질 마그넷사인물 생산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헤드세팅은 리코 젠5 CMYK 화이트 프라이머 3헤드 2열 구성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평판 UV 프린터 도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36 사이즈 중형 JU1810으로 시작하세요. 추후 48 사이즈 평판으로의 다양한 기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이언테크 UV 솔루션을 선택해주신 빅베어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